전북에서도 대학 수능 시험이 순조롭게 끝난 가운데 일부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입시 전략을 짜야 할까요?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가족과 후배들의 응원 속에 수능 고사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 9시간에 걸친 시험지와의 씨름을 끝내고 고사장 밖으로 나왔지만 후련함 보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북에서는 모두 2만 500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최종 결시율이 11.9%로 지난해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최연소 수험생은 15살 최모양, 최고령은 56살 박모 씨입니다. 부정행위는 휴대전화를 소지했거나 4교시 탐구 영역에서 과목 순서를 다르게 푸는 등 모두 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국어와 수학 영역 등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기본적인 변별력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가채점 결과 예상 성적에 못 미치면 수시모집 전형에 집중하는 등 수험생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수능 점수 결과와 대학별 전형을 매칭을 잘해서 유리한 전형을 사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되고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16일에 대규모 입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